이번에 모실 분은 서원진 가수님 모십니다. 많은 호수와 이어서 하나님의 꿈이라면 두 분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우리의 꽃사는 살아사나이다 동남이 살아오면 우리의 파는 불길 우리같이 오랜 시간 열고와 염력해라 얼마나 그리웁든 내 사랑 좋으리라 동남이 살아오면 동남이 살아오면 오오오오 그 일은 아로우라 동남이 살아오면 동남이 살아오면 온전으로 사랑 사랑으로 동남이 살아오면 주민으로 사랑은 누군가 언닌 그늑해나 얼마나 나무치는 언닌을 주무늑이나 얼마나 나무치는 언닌 그늑을 잃어버린다 사랑은 언닌 그늑해나 사랑은 언닌 그늑을 잃어버린다